아 뭐야 이거 왜 이래? 뭐가 걸렸나 그러는데? 아니 어떻게 막 뺏길래? 아니 내가 뺀 게 아니라 아 어떻게! 아 이럴 거면 왜? 나와봐 반대로 펴는 게 더 쉽지 않을까? 아 기타 다 망가지겠다 아니 어떻게 뺏길래? 이게 왜 이렇게 돼? 쭉 땡겨봐 아 이거 메이로냐 진짜? 나와봐 나와봐 오 오 야 저거 나와봐 아 이거 새 옷 봐봐 오 됐다 진짜 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돼 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니까 여기 줄도 한번 가면 돼 너 이렇게 아니 너가 이렇게 예쁘게 잘하잖아 아니 뭐하는지 아니 너가 내가 아니 나는 이렇게 하면 예쁘게 안 나오는데 뭐하는지 딱 한번 해봐 나 한번 바로 지금 배울게 이해면 안 되네 내가 여기까지 뽑아준 거고 어? 이거 돌리는 거 어디였어? 너 돌리는 게 없었는데 나도 몰라 찾았어? 이거 안에 넣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제가 어떻게 좀 똑바로 이렇게 해줄게 중앙 지금 좀 갈고 올 걸까? 그치? 네 그래 어? 아 이 사람도 연주 좀 이기면 그냥 좀 해줄지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짜로 되나 보다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거야? 진짜 잘한다 뭐 진짜 잘한다 뭐 멋지게 기다려 아우 한 바퀴밖에 안 해도 되는 거야? 네 아 이거 좀 이렇게 잡고 있어봐요 밑으로 쭉 짭 평창 대기 아니 아니 왜 뭘 뭘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 쭉 짭 짭 이렇게 밑으로? 밑으로 쭉 계속 그냥 이렇게 하고 있잖아 내가 잡고 있으라니까 줄을 아 아 여기 사람이 많은데 한 번 해주는 거 아니고 대회라고 그러니 진짜 어 잠깐 손 낀다 오케이